키드밀리, 나풀라, 키드밀리, 루피 저는 이제 나루키로 가겠습니다 저는 루키나 3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나키루야 나키루 나키루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똑같네 나도 루피 영상은 좀 궁금하다 사실 이거 우리 프로에서 최초 공개예요 금방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거야 잠깐만 국장님한테 여보세요? 네, 국장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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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촬영 잘하고 싶습니다 뭐, 이거 전화돼? 아, 예 아, 진짜요? 아, 공개가 안 된다 아이고 아, 알겠습니다 허락 맞다, 허락 맞다 빨리 왜요, 왜요, 왜요? MC가 바뀌었나요, 딘디씨가? 아니요, 아니요 지금 3위, 2위, 1위는 너무 극비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분들은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리액션을 시청자분들이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리액션을 잘해야겠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살짝 들릴 수도 있어요 아, 이거 살짝 슈퍼 저는 걸었다면 약간 이렇게 들어도 돼요 이런 거 들어줄게요 이렇게, 이렇게 자, 영상 주시죠 아, 어우 와우 어허 와 와 달라요, 뭐가 와 아 오우 아,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 아 나 같았으면 아까 줬어요, 아까 진짜 조용히 해 아, 그냥 놀러 왔네요 크 아 아 춤 칠 뻔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리듬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나도 이렇게 됐으니까 어, 네 진짜 개성이 거의 터져서 막 흘러나오는 그런 막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장 다음으로 저 무대를 본 게 저희가 처음이라는 게 너무 지금 행복해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, 그룹이 이제 나중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점점 이렇게 막 되는 게 사실 랩으로 저렇게 만들기가 랩을 잘해도 저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, 3위다 이 정도면 와 오, 2위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2위 키드밀리로 생각을 했으니까 키드밀리 키드밀리 자, 2위 키드밀리 아니면 나플라 자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셋 아 키드밀리 아 야, 이거 진짜 궁금해 이것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리액션을 위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특유 플로우죠 아, 저거죠, 저거 이거죠, 이거 이거죠, 이거 이거 아 아 아 저 딕션 있죠, 저 딕션을 굉장히 다른 친구들도 많이 파고 있고 아까 전에 좀 자기의 특유 플로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따라해요 아 나는 저거에 비트 입힌 거 들어보고 싶다 찢어놓을 거 같은데 2위한 이유가 있네요 네 제가 아까 봤는데 저희가 다 멈춰서 진짜 봤어요 아무도 미동도 안 하고 진짜 루피랑은 조금 완전 다른 매력이죠 완전 다른 매력이죠 완전 다른 매력으로 되게 매력이 있네요 아 자, 그러면 이제 대망의 1위인데 계속 얘기했던 그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친구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한번 뜯어볼까요? 자 하나, 둘, 셋 아 아 아 아 아 그럼 나플라 씨 한번 아, 우리 들을 수 있는 거야? 아, 우리 들을 수 있어요? 아, 우리 들을 수 있어요? 아, 래퍼 선발전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쇼물더머니 지금 나오는 분들 몇 분을 통해서 이제 좀 첫 볼을 들었는데 진짜 깡짱 아, 빨리 들어, 아, 형기증 납니다 진짜 깡짱 아, 나 처음으로 두 개를 한번 껴 볼게요 어허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아, 두 개를 껴 수 있구나 나도 주시죠 한번 봅시다 아 아 뇌스 아 아 아 아 아 와 아 어 어 진짜 대박이다 지금 울었어 지금 울었어요 랩을 너무 잘해서 울어